이번 시간에는 비교와 불린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비교와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효용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서 살펴볼 조건문에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도 다음 시간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우선 불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불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불린이라고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린은 일종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 숫자도 데이터 타입이고 문자열도 데이터 타입이었죠. 자 이 불린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자는 아주 많은 문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불린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문자나 숫자와는 다르게 단 두 개의 값만을 갖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 두 개는 하나는 참 또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 참은 영어로는 true, 거짓은 영어로는 false가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인지는 차차로 알게 됩니다. 자 우선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살펴볼 건데요. 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어떠한 작업을 지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비교 연산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좌항과 우항 사이에 비교 연산자가 위치하고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크기가 같은지 또는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 비교한 결과를 true 아니면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 연산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살펴보죠. 자 우선 equal이 나옵니다. equal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이클립스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파일은 equal demo라고 하는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우선 이게 먼저 실행이 되겠죠. 자 1 equal이 두 개 들어가고 2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는 공백은 가독성을 위해서 띄워놓은 것 뿐입니다. 예 붙이건 떨어뜨리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1과 2 사이에 이렇게 생긴 기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좌항과 우항이 같으냐라는 것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예 동등 비교 연산자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값과 2라고 하는 값이 같은가요? 같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한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false가 되는 겁니다. false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자 1과 1 사이에 equal이 두 개가 붙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등 비교 연산자인데요. 자 1과 2가 같은가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만큼의 영역이 예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동등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꼭 숫자에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건데요. 자 자 좌항에 있는 원과 그리고 우항에 있는 2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동등 비교 연산을 했을 때 false가 되고요. 자 요것은 예 true가 됩니다. 자 이 false와 true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값만을 이 비교 연산자는 반드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이 언제 사용되는지는 요기서는 효용이 없고요. 이 뒤에서 살펴볼 이 조건문에서 이 그 조건문에 주어지는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컴퓨터를 다르게 동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true와 false라는 것은 예 그때서 다시 그 가치가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요기 있는 내용은 앞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자 얘는 지금 이퀄이 두 번 나오죠. 예 만약에 이퀄이 한 번만 등장한다. 자 1 이퀄 2 1 이퀄 2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요거는 말이 안됩니다. 요것은 1이라고 하는 고정된 어떤 값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고 있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좌항과 우항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퀄이 하나인 것과 이퀄이 두 개 있는 것은 서로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 그것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기 보시면 이퀄 앞에 느낌표가 붙었습니다. 자 이 느낌표는 not 이란 뜻입니다. 부정이에요. 즉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equal이 두 번 등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건데요. 자 요기 있는 거 이퀄립스 실행 안하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과 2가 있을 때 중간에 같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까 같지 않죠. 그러면 요기 있는 이 조건은 참이 돼서 true를 리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1과 1이 같지 않냐 라고 물어봤죠. 같지 않냐 라고 물어봤는데 같죠. 그러면 얘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과 2는 1과 2가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예 두 개는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고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어가 나왔습니다. 이 부등어는 이 좌항과 우항이 있을 때 이 좌항이 우항보다 더 크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요렇게 생긴 이 연산자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것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10과 20이 있는데요. 10이 20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됩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10과 2가 있어요. 근데 10이 2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true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의 값은 같은데 한쪽이 더 크냐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false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좌항이 있고 우항이 있을 때 좌항이 우항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보시죠. 우선 10과 20이 있을 때 10이 20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을 일단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같다 라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죠. 사실 같지도 않구요. 그래서 false입니다. 자 10과 20이 있을 때 10이 2개의 수는 같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을 두 개 쓰는 동등 비교 연산자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때는 자 점 equals라고 하는 이런 문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메소드를 배우지 않았고 또 객체라는 것을 또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문자를 a라고 하는 문자열 형식의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문자열을 담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new string이라고 하는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법적인 요소를 동원해서 hello world라는 변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b에다가 담은 상태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고 우리가 아는 부분은 예 요만큼이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ello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화면에 출력할 때 좌항에 있는 a와 우항에 있는 b를 비교했습니다. 이 결과는 뭐가 되냐면 둘 다 hello world라고 하는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true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true가 되지 않고 false가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a.equals 괄호 열고 괄호 열고 b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같은 데이터냐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드린 이 equals라고 하는 것에서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앞쪽이라기보다는 자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한테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와 요렇게의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equals를 쓴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계적으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도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요. 자 요렇게 해서 비교와 불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직은 비교 또 불린이라는 것이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겁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배울 조건문에서 비로소 이것들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조건문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